어썸간담회 어썸간담회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좀비고등학교 기획자 아도니스입니다 일단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시간씩이나 이렇게 유저 여러분들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구요 저희가 이제 방송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 베이스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맥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부터 좀 재밌게 간담회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3회 클랜드항전 이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입장 중에 계시네요 벌써 3500명이 접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접속하셨는지 제가 닉네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채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 어떻게든 한번 읽어볼게요 박은주님 백익짱님 다윤기님 쿠다님 네 물그림자님 아 죄송합니다 못 읽겠네요 채팅이 너무 빨라요 네 어쨌든 자 오늘 간담회를 오늘 간담회를 사실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캔방으로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게임 제작 회사다 보니까 여건상 이제 저희가 방송 스튜디오를 차리고 진행을 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아쉽지만 목소리로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를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시간과 비용을 더 드려서 캔방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사실 중간중간 유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읽어드리는 거를 좀 하려고 중간중간 집어넣어 놨는데 읽을 수가 없네요 오 아도니스 오 아도니스 안녕하세요 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번째 코너로 넘어가서 개발팀과의 토크쇼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계획인데요 우리 억선피스 패배자분들을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볼까요 아 잠시만요 지금 한 분이 너무 긴장하셨는지 화장실을 가셨대 조금만 있다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자 채팅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비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아 네 리먼 사장님 아도니스 아도니스 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깨비 뿅 님 좀비고 진짜 사랑합니다 하트 한 30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린카페님 아도니스님 하트하트하트하트 그리고 들찬님 설멜 사귄다 그 다음에 큐트티비님 크크 자 그 다음에 어 체스톡도 아주 체스톡도 자꾸 빨라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아 이거를 어떻게 멈추지 자 키키님 아도니스님 있으면 4연승인데 맞아요 김찬용님 아도니스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심재원님 인생은 다 그런겨 하하하하하하 네 네 네 지금 방금 저분이 그 우리 좀비고 개발팀에 인생에 대해서 일침을 놔주셨어요 인생은 원래 다 그런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닥민님 화이팅 그린허브님 왜 윤석형님 아도니스님 저번에 만우절때 펫 장난친거죠 네 장난친겁니다 그거 아직도 고객센터로 펫 구매가 안된다는 문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만우절 장난인거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거 같은데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뭐 오 갓도니스님 뭐 레꼬쳐라 아 네 레꼬쳐라 너무하세요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토크쇼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이 모두 스튜디오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이제 처음으로 목소리가 공개되나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준비가 다들 되셨죠 다 되셨으면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네 됐습니다 자 악덕니스 네 치팅에 그런거 올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윤꽃개님부터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윤꽃개님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걸걸 하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여자라고 오해하시는데 남자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픽팀 그래픽팀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도트 애니메이션하고 여러가지 잡단 작업을 맡고 있는 영상 이런것들 되게 다방면에서 활약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이제 우유들컹님 인사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좀비고등학교에서 좀비고등학교 팀 피디를 받고 있는 우유들컹이라고 합니다 네 우유들컹님은 사실 이제 뭐 공지상이나 이런 뭐 카페에서나 이제 잘 보이지 않아서 어 버그들컹님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은 엄연히 다른 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버그들컹님도 바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들컹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등학교에서 꿀잼을 받고 있는 버그들컹이라고 합니다 잠깐 소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아 지금 잠깐 NG가 난 것 같아요 자 버그들컹님 소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이제 잠깐 실현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버그들컹님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등학교에 아재개그를 맡고 있는 버그들컹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재개그를 맡고 있는 자 악어모님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선피스의 막내는 아니고 막내 아니죠 귀염둥이 아직도 1년 반 됐는데 아직도 신입 취급받고 있는 개발팀 악어모님입니다 네 악어모님까지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근데 박수가 안 들리네요 아 버퍼링 때문에 아직 못 보셔서 그런가 보다 저는 여기까지 들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자 버퍼링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 소개를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뭔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윤꽃개님, 울들컹님, 아도니스님, 버그들컹님, 악어모님 이렇게 한 분씩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죠 만약에 재미없는 개그를 한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어떤 실언을 했을 경우에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은 방송 화면에서 저희 캐릭터가 실제로 벌칙을 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가장 벌칙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 카페에다가 사과문을 쓰시던가 뭐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분 일단은 방금 다섯 경기를 패배 세 개랑 무승부 두 개였는데 무승부 세 개 아니었네? 무승부 세 개였나요? 네 무승부 세 개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탈한 거는 그냥 패배를 처리하기로 제가 유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 세 개고요 일단 소감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유저분들하고 한번 해보니까 어떤가요? 우유들콩님 어떠셨어요? 너무 소름돋게 잘하셔서 저희가 멘탈을 아주 그냥 박살 나버렸네요 네 멘탈 관리가 힘들었다 이런 좀 고생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또 막 비웃음이 채팅창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윤궁개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게임을 많이 안 해본 것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뻔뻔하죠? 윤궁개님 좀 이런 캐릭터예요 되게 뻔뻔하세요 안 해본 것 치고는 되게 잘했다 사실상 이 좀비구 개발팀 중에서 제일 구멍이면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자 다음에 버그들콩님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버그들콩님이 뭐 미스가 좀 많기는 했죠 빠른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질책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악어모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아두니스 팀 들어왔으면 무조건 0승 5패였는데 그래도 빠지셔가지고 지금 임무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진한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사실관계랑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비구 팩트체크해서 따로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지금 제가 좀비구 경찰과 도둑 모두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장난친 건데 사실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장난쳐요? 네? 버그들콩님이 또 신수구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또 장난을 쳤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소감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도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경기 품질이 좋진 않았지만 좀 코미디적으로는 되게 꿀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800건 정도의 질문이 접수가 됐어요 겹치는 질문도 대단히 많았고 정말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순 없어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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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30개 정도를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준비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하트피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픽셀 드라마는 몇 화까지 진행할 것 같나요? 이거는 아마 제가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자율학습을 통해서 한 시즌당 12화까지 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내용이 길어야지 완성도가 높겠다 혹은 픽셀 드라마가 더욱 더 재밌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든지 14화, 16화, 20화 이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픽셀 드라마를 하나를 만들 때마다 1kg씩 빠지는 것 같아요 좋네요 픽셀 드라마다 사실 운동도 안하고 살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피가 마르니까 문제 아 피도 마른다 피가 1kg씩 사실 윤곽게님이 합류를 해주시면서 픽셀 드라마로 되게 고생 많이 해주세요 사실 윤곽게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블러드붐님하고 저만 밤을 샜는데 윤곽게님도 이제 같이 셋이서 밤을 새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해주세요 아마 지금 되게 연장을 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시는데 픽셀 드라마는 5화에서 끝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또 유저분들이 또 안 돼요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이 고소를 쓰시고 하나 그리시고 그거는 윤곽게님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셀 드라마는 이렇게 질문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펑피펑님 저번에 캐릭터 외형이 바뀔 때 일부 캐릭터는 바뀌지 않았는데 바꾸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유들컹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비주얼 업데이트 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보다 더 나중에 나온 스킨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그 이전에 나온 스킨들만 비주얼 업데이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스킨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유저분들 반응을 살펴봐서 유저분들이 극렬히 반대하신 그렇죠 의견 반영을 했죠 그런 스킨들은 이제 비주얼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양치기 소녀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앞머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뻔 했지만 방울만 살짝 달고 비주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죠 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뭐 나르샤라던가 이런 스킨들은 외형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네 그 뭐죠 붕붕님인가요 붕붕님 왜 캐릭터의 컨트롤은 다 다른 것인가요 지금까지 제일 궁금했네요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녀의 컨트롤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왜 양치기 컨트롤이 제일 좋은 건가요 네 이건 저희도 사실 궁금한데 우유들콩님이 한번 또 답변을 해 주실까요 아 네 이게 저희도 처음엔 스킨별로 컨트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린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네네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네 스킨별로 이제 이동모션의 프레임 수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죠 이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인 만큼 그래서 명쾌한 해결책은 없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전혀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이게 한마디로 조금 저희가 결국 분석했을 때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캐릭터를 봤을 때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걸로 인해서 컨트롤이라는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조정하기가 저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차라리 이게 뭐 캐릭터 스킨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다 뭐 혹은 뭐 걸을 때 방향 전환을 할 때부터 빨리 된다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이제 납득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차이가 일단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꺽쇄 콜론 3님 안녕하세요 저는 상업고에 다니는 꺽쇄 콜론 3님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 이벤트와 관련 없는 질문 같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을 했는 끝에 이리 써보냅니다 저는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도트, 그래픽, 일러스트, 게임 등에 관심이 많아 어선피스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운영해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글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와 달리 회계, 금융, 경영과 같은 분야를 배우는 상업고에서 제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해 정보와 지식이 얇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나마 배울 수 있었던 전공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만 보고 과를 정해버린 과거의 저 자신을 욕해보아도 이미 늦어버렸고 이거 되게 라디오 사연 같은데요? 저 약간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취업의 불안감과 꿈에 대해 많이 위태로워 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와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에서 게임을 만들어 학교 축제 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토리도 캐릭터도 점점 모양을 갖추고 있는 중이라 들떠있지만 거의 모두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 늘 불안하다고 하네요 좀비고 개발팀 멤버들은 어떻게 이곳에 취업하셨나요? 아니 원래부터 이 길을 가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저는 아직 이 길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그래픽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게임을 일단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이 있으신데 그래픽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꽃게님이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그쵸? 조금 난감하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를 상업고를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상업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저는 그림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계속 그림을 그렸고 이제 계속 만화가, 화가, 게임 개발자 이런 게 꿈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고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습관적으로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래요 이게 게임 산업은 이게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 체계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아직 안 잡혀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독학을 했거나 멤버 구성을 해가지고 인디 게임으로 제작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사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질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 마론논님 발음들이 왜 이렇게 어렵죠 제 친구가 테런에서 윤곽게님을 만났대요 테런 테런 테리즈 런너 탑게임 지금 말하시는 거죠 지금 좀비고가 아니에요 테런에서 윤곽게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꽃게님이 아도니스님 전번도 알려주셨다 하고 가스도 준댔는데 막아놔서 그리고 피규어도 준다고 했대요 꽃게님 진짜인가요? 이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저는 테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윤곽게라는 이름은 그림 그릴 때만 쓰지 게임에서는 안 쓰고요 그 외에는 정비고 외에 있는 건 다 4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규어는 저도 없습니다 네 아직 피규어는 공장에서 중국에서 아직 제작 중에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면서 피규어 제작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라 뭐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번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 게임에서 만났다 해도 설사 그게 진짜 윤곽게님이었다 해도 네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말 것이지 뭐 게임 아이템을 준다 가스를 준다 뭐 전번 주고 노트 주고 이런 일은 일절 없으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루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화번호는 재미삼아 줄 수 없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봐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 번 또 윤곽게님 질문인데 치느님 짤림 윤곽게님의 손은 타고난 것일까요? 잠시만요 질문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손을 타고났다는 건지 아니면 경도를 못하는 손을 타고났다는 건지 진입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케이스에 다 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실래요? 경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아직 플레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입니다 아 상승세다 아 짧은 경험치고는 내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편이다 그쵸 지금 이게 이거밖에 안 했는데 뻔뻔하게 아 아돌리스님 전화번호 필요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전화번호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저 그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제 보통 그림 그리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분들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똑같이 하는 생각인데 그쵸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시행착오하고 이제 뭐 그림 그리시고 지우시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컨트롤 제트 많이 쓴다 아니 아니 이거 하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만 딱 올리세요 보통 네네 모든 스케치를 다 올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저 똑같이 마음에 드는 그림만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보면은 네 막 그지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잘나온 것도 있고 무슨 뭐 수제비 같은 것도 있고 수제비? 네네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매일매일 그리는 습관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아 그런 습관 중요하죠 그쵸 그쵸 혹시라도 이제 뭐 관악구 카페에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사람 발견하면 이렇게 높은 확률로 접니다 그게 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유저분 진짜 관악구 카페 찾아올 수도 있어요 관악구 카페가 얼마나 많아 하하하하 간호사 없는 걸로 자 어쨌든 뭐 일단은 그렇다면 뭐 윤곽게님은 천재 스타일이 아니고 노력형인 걸로 네 연습을 많이 해서 이뤄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노력하는 천재 스타일로 갑시다 노력하는 천재 네 좋은 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아무튼 윤곽게님의 일방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또 윤곽게님 왜 이렇게 인기 많죠? 하하하하 자 한월 A님 꽃게님 사랑하고요 보통 일러그릴 때 시간이 몇 시간 드나요? 아 일단은 저도 사랑하고요 하하하하 정말 정말 거짓말쟁이네요 뭐 대충 사랑합니다 네 대충 사랑합니다 대충 사랑합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은 그림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이렇게 딱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네네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때는 진짜 빨리 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을 때는 진짜 일주일 넘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고치다가 결국 완성 잘 못할 때도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무엇보다 어쨌거나 한번 시작한 그림은 꼭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 그림이 완성이 안되면 보통 이제 다른 그림을 잘 안 시작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갭이 큰데 네 예를 하나 들자면은 유튜브랑 카페에 올렸던 그 양양궁 그림 하나 있었는데 그거 그릴 때는 그 캐릭터가 되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게 나와서 네 그건 한 4, 5시간 정도 걸려서 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통 일러스트 한 장에 한 4, 5시간 정도 그렇죠 마음에 든다는 전제 하에 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림을 좋아하시고 그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대부분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어떤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 거지 소유 시간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보통은 그리는 시간보다 지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지우는 시간이 더 많다 네 그것이 곧 실력인가요? 덜 지우는 사람이 잘 그리는 건가요? 어 왜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그거는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상처받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질문을 했나보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악어문님이 한번 말할 기회를 받네요 종려나무님 악어문씨 안녕하세요 악어문씨 네 해외에서 컴퓨터 과학을 배우는 대학생 좀비고 유저입니다 비타민씨 꽝 꽝 자 한번 해주세요 자 버그들컴 중간에 이렇게 재미없는 걸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상큼하게 가자고 비타민씨 비타민씨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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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개그였어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까 질문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악어문님이 준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헤쳤어 자 어쨌든 알고리즘과 코딩을 배우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꼭 악어문씨처럼 어선피스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질문은 악어문씨가 프로그래머로서 오류나 버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고 수정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악어문 파이팅 자 악어문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조금 근데 막연한 질문이긴 하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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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가적인 실력 같은 건 알아서 따라오지 않나. 먼저 한 번 작은 게임이라도 한 번 기획을 좀 해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좀 명확하게 한 번 좀 꿈을 가져보고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긴 그렇게 목표가 명확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잘 돼 보여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버그들콩 님도 혹시 개발자시니까 한 번 또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도 악어모님 말에 동의하고요. 네, 토론인가요? 아, 악어모 후보님? 그리고 이제 오류나 버그 수정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를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쉽게 되는 오류나 버그와 그렇지 않은 버그. 재현이 쉽게 되는 거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재현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다시 해가면서 찾아서 수정을 하면 돼요. 네,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모를 경우, 왜 발생되는지 모를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네. 되게 난감하죠? 그런 경우에 지금 전공을 하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시는 많은 과목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네, 아무튼 이제는 좀 게임 질문으로 좀 한 번 넘어가 보죠. 저희가 사실 구직 삼당선은 아니기 때문에 구직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가 끝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리 좀비 구이저분들 중에서 어선피스를 막 입사하고 싶어요. 저기 취업하고 싶어요. 저도 같이 만들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질문 한 번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양님, 제양님. 악어모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나요? 어선피스 파이팅! 악어모님이 솔직히 말이 많은 건 맞아요. 무슨 소리? 하지만, 봐요. 저렇게 또 말이 많아서 또 끼어들잖아. 악어모님 해명을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죠. 자, 해명해 주시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모든 사건에 정말이 어선피스 사무실의 NPC? 아, 그죠. NPC죠? 정말 대사 많죠. 사실 그거 아동이스미님이 다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아, 제가 썼지만 동의하에 들어간 거죠. 아, 물론 이제 보여줬을 때 그래요, 이렇게 넣어요 해서 들어간 거죠. 물론 기본적인 작업은 제가 어느 정도 했지만 아, 좀 조작된 감이 좀 있지 않다. 아동이스미님이 저를 말이 많은 수사생인 것처럼 좀 몰아가지 않다. 아, 묘사를 그렇게 유저분들이 오해를 하시게끔 제가 묘사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되게 이번에 제가 그 3주년에 입증 드렸잖아요. 네네. 저는 조용몬이다. 이렇게. 벌써 말 많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묘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평소에 지켜보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많은 대사로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입사하자고. 이 판단은 유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네. 아거모는 아도니스 둘 다 말이 많아요. 저는 말 많아요. 저는 말 많아요. 그렇죠? 저는 말 많아요. 이번에 저 버그들컹이랑 아거모님이랑 아도니스님이랑 셋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여행 내내 그냥 말만 듣다 왔어요. 누가요? 저는 새벽 3시까지 진짜 계속 말을 하는데. 네. 새벽 3시까지요? 네. 힘들었습니다. 마치 본인은 이야기 안 하시는 것처럼. 2번 수행하다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대단히 당황스럽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럼 다음 질문을 마치면 나와서는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다음 질문은? 꼭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 질문. 좀비고기라는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도니스님. 왜 자신이 구달수 닮은 것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방송하는 초기부터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닥터구는 저랑 일절 상관이 없는 캐릭터고요. 저를 모티브로 하지도 않았고. 제 이름은 구달수도 아니에요. 구씨도 아니에요. 심지어. 달수도 아니고. 네. 근데 안경이 비슷하니까.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명동 가서 안경 바꿨습니다. 지금 얼굴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안경을 그래서. 선창이 캐릭터 아시죠? 해양소년 단원. 선창이가 끼고 있는 안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구달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게 주변의 평가고요. 누구 평가인가요? 주변의 평가예요. 안경 바꾸는 걸 알아챈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관심 그렇게 너무 없으신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선창 안경 빼서 쓰면 구달수도 없는데. 근데 블러드 부모님이 알아봤어요. 네네. 블러드 부모님이 갑자기 아도니스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네네. 대단히 다운됐어요. 그죠? 아니 그 뭐 블러드 부모님이 빵 터지는 걸 이야기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뭐 구달수는 그렇게 해명하는 걸로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수제 소시. 수제 소시지가 아니고 수제 소시예요. 중요한 건. 자. 왜 두 명.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준영이는 주연인데. 왜 현진은 주연이에요? 본범맨이라서 주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치면. 찬영이도 왜 주연이 아니며. 산하도 왜 주연이 아니며. 용기도 왜 주연이 아니고. 고나래는 주연인데. 왜 스토리 모드에서 역할군으로 안 나오며. 사실 이런 걸로 설명이 될 수는 없어요. 주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캐릭터 작업을 하고. 게임을 제작했을 때.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얘네들 주인공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주연 친구들 위주로.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주요하게. 많이 등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보돌림. 연이와 우연을 말하는 거죠. 신가이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프로필에 꿈이 아닌 가족관계가 적혀있는데. 연이랑 가이의 꿈을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질문을 뽑아놓고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이 나와요. 악덕리스 악덕리스. 왜냐하면. 악덕리스가 아니고. 구달리스. 그렇게 꿈을 숨긴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대단히 깜짝 놀라는 어떤 요소로. 픽셀 드라마나 스토리에서 어떻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걸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픽셀 드라마에 나와요? 왜 전 몰랐죠? 그거는 제가 융욱게님한테만 말 안 해준 거예요. 숨겨진 작업인가 이런 건가요? 그렇죠. 찾아서 하셔야 돼요. 다음 질문. 수반님. 개발진 분들은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깰 수 있는지 직접 깨보고 만드셨나요? 아니면 한 라운드씩 돌아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셨나요? 이건 악어모님이 질문 한번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돼버렸는데. 저희가 새로운 모드가 나올 때마다 그날 당일에 랭킹에 저희가 항상 먼저 최초 클리어로 항상 손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그때는 전혀 치트키 같은 저희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적. 무적 이런 거. 네.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좀 오래 당연히 연습을 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저희가 분명히 플레이를 해보고 어떤 직업군이 어떻게 데미지가 나오나 이런 것도 모드를 만드는 중에는 수치로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클리어가 될 것임을 감안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약간 전통처럼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도 깰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깰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대단히 높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기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고득점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는 다 클리어를 해본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아고모님이 보시기에는 진 좀. 우리 회사에서 누가 제일 잘하나요? 이거는 이제 여러 단어른분들이 이제 프링글스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나. 자, 거 걸칭 한번 들어가고. 되게 뻔뻔하네요. 오늘 꽃게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뻔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팩트체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직업소년별로. 레인저 할 때 제가 1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레인저를 다 해봤는데. 결국에 레인저가 대미지가 단일 대미지가 많이 나오는 직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때 아마 꼴등하셨죠, 아돈니스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걸요. 배틀. 이건 팩트체크에서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면 끝이 없는데. 팩트폭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채팅벌 팩트폭격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요. 꼴등리스, 꼴등리스. 꼴등리스 아닙니다. 아니 제가 먼저 한번 겜방을 한번 해가지고 방송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어. 얼마나 잘하는지. 어쨌든 이거는 또 대화 끝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만두찌이님 외에 5명. 에피소드 3 하드는 언제 나오나요? 네, 우유들컹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에피소드 3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은 출시할 예정이 없고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에피3 하드 모드는 에피1부터 3의 결말을 보여드릴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히어로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에피소드 1 원래 기존 진격의 준비 에피소드 1에서 3가 진행될 동안 중시간대에 발생한 다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먼저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막이 끝나는 순간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해버리면 히어로즈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이미 뭐 결말을 다 아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 출시를 하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분간 출시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채양님 외에 두 분 질문해 주셨어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벤트로 기자 피와 정혜연의 이야기가 나온 거 이벤트성으로 지어낸 것인가요? 공식 설정인 건가요? 이거는 공식 설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뭐 교문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만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그냥 문인데 교문이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위치가 좀비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그 외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불쇄재단과 관련된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외의 설정들은 공식 설정이 맞습니다. 그럼 기자 피는 다들 아시다시피 표희연 우리 신문 부장의 누나죠. 신누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868괄호 슬래시네요. 교칙이나 세관 및 캐릭터 설정들 기숙사에서 몇 시가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교복의 교정은 뭐뭐이다. 학년 부장들은 한 학년마다 한 명씩이다 등등을 정리한 공식 위키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위키를 만들어 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아트북 같은 느낌 비슷하게 설정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위키를 만들어 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유저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정보 수집을 해서 나름 위키도 만들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건 카페라던가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것들을 좀 모아서 스토리나 세계관을 좀 완성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물풀님 외에 두 명. 좀비고 공식 커플은 서련하트 사무엘만 있나요? 아니면 동진하트 유리도 공식 커플인가요? 공식 커플을 더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 이게 공식 커플이라는 게 좀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니 스토리 진행하다가 만약에 자 이거는 가상 설정을 한 거예요. 서련이 살아났어요. 미치트릴러지가. 근데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걸 보고 빡이쳤어. 사무엘한테. 화가 났어.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결혼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러면 공식 커플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아니다 이거를 매번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상황상 짝사랑하는 것 같고 사귀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공식 커플이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커플 좋아하시는 거 여러 가지 커플 조합들이 있죠. 다 그런 거 존중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는 마음껏 좋아하시고 그렇다고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플을 또 욕하고 아닌데 걔는 다른 애랑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장하실 건 없어요. 다들 자기 취향이고 그런 건 서로 존중은 취향해 줍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설정 질문 또 제가 대답해야 되네요. 버그들컥 님이 지금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마치 아까부터 계속 아저게 그쳐서 벌칙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하고 다꼬대 칸잡쇼 님 좀비 고등학교의 작중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전에 카카오스토리에서 진행했던 기자피의 스토리 날짜와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아쉽게도 연도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밝혀지게 될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스토리에 표기되어 있던 게시글의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벤트 진행 어떻게 했는지 아시다시피 그 날짜가 정말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쓰던 글을 수정을 해가지고 사실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용도로 연도가 사용된 거고 정확히 그것을 연도로 보시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실 수 있게 언제 한 번 타임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자율학습이라든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정을 공개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 이거 아까 그 저기 클랜드항 아니 클랜드항스인데 네. 우리 그 유저 대결 참여해 주신 분 오른쪽님 오른쪽님 아라미 키가 126cm인데 95kg 이것은 초고도비만 왜 이런 설정을 하셨죠? 우리 귀여운 아라미한테 뭐 이런 의미겠죠. 아라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입니다. 네이버 그 동물백과 사전 검색해 보시면 양 검색해 보시면 암컷 양의 평균 몸무게 95kg예요. 제가 거기서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95kg 수인 설정입니다. 어떻게 좀비 고등학교 수인 설정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다음 간담회 때 물어봐 주세요. 자 근데 버그들컥님이 또 뭐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얘기해 주실래요? 아라미가 두 끈지 아람? 아... 아... 몰람 아... 아... 아 웃으니까 화난다. 여러분 저희는 이게 일상입니다. 아 저희가 가끔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알함. 채팅창은 왜 좋아하시죠? 왜 크크크가 많죠? 재밌죠. 약간 납득이 안 되네요. 우리 좀비고 유저분들 실망입니다. 네. 다음 질문. 아워님. 자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어요. 어 음... 좀비고 학생들은 모두 머리색과 눈색이 자연색인 건가요? 어... 머리... 아... 학교 규정에 머리 염색이나 렌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규정은 없어요. 자유고요. 염색이나 렌즈를 끼는 것에 대한 것은 자유죠. 복장만 봐도 그런 걸 제재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온 캐릭터들은 전부 다 자연색입니다. 자연이고 렌즈 끼는 학생은 없어요. 이런 걸 꼈다. 이런 캐릭터가 나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면 이 캐릭터는 컬러 렌즈를 꼈다. 이런 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코스메틱 쪽으로 컨셉의 캐릭터가 나올 때쯤 그런 걸 착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x림님 외 7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자유 채널 1에서만 화면이 자꾸 뚫립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딴체에서는 잘만 되는 무스가 일체에서만 뚫려서 문제가 됩니다. 언제 고쳐주실 건가요? 버그들콩님 버그들콩님이 버그 담당이시거든요.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버그 담당 버그들콩입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벌칙은 받고 계시니까 계속 우선 여러분 채널 선택창 눌러보시면 여러 많은 수많은 채널들이 있죠. 각각이 서로 다른 서버예요. 유저분들께서 대부분 자유 채널 1로 많이 접속을 하시다 보니까 자유 채널 1에 부하가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뚫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좀 더 최적화를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좀 다른 채널에서 계산해서 테스트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렉 포함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우드리콩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버에 유저분들이 몰리면 렉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버그들콩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 1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유저분들이 몰리더라도 자동으로 분산이 돼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개발을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를 꽤 해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준비가 좀 더딜 때가 많아요. 저희가 직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래서 하지만 뭐 이거는 또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완화를 해서 결과로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문과님 외에 30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장 많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간단 명론합니다. 렉을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버그들컥님 네 버그들컥입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님 버그들컥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FPS 게임들을 보면 눈속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화면이 이제 좁고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우리 좀비고 유저들의 움직임은 예측 불허잖아요 사실. 갑자기 뒤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옆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실시간 게임들은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속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완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싱크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완화를 해보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핸드폰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좀비고 학생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핸드폰 사양 조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핸드폰으로 이제 그랜드맥스를 설정을 해서 최근에 이제 그랜드맥스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적화라는 거는 무조건 좋게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눈속임이거든요. 이제 어느 심한 부분을 깎고 심하지 않은 부분을 약간 올리는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실수가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잡도록 할 테니 네. 좀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버그들 콩님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조 여러분들 채팅창에 방금 또 드립 한 번 나오려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뭐죠? 다시 한번 대감기를 리와인드를 해볼까요? 저한테 기대세요. 아... 네. 아, 네. 아니, 벌칙이 지금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을 지금 몇 번 맞았는데 지금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원하네요. 가사 다 뿌릴까요? 진짜. 지금 물컵 여기 있는데 뭐... 네. 암튼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국초밥님 외에 아홉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90렙 이상을 만드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쭉 가나요? 우유들콩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아, 네. 말랩이 현재 90레벨인데 말랩 확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마 이제 단순히 기존처럼 그냥 경험치 요구량을 확 높이는 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름은 정해놨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말랩고사라고 해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승급 심사 비슷한 걸 하면 어떨까 이런 기초적인 단계만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말랩 확장을 조금 저희는 좀 참신하게 좀 재미나게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조님 제가 가지고 싶은 닉네임이 있는데 그 닉네임을 누가 이미 먹어버리고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접속 안 한 지가 300일이 넘었더라고요. 쉽게는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조만간 한번 휴면 닉네임을 푸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위치 위치 사멜로지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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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말이죠. 위치 사멜로지 님 외에 다섯 분 굿즈를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 윤곱게 님 윤곱게 님이 가지신 굿즈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신 굿즈요? 네. 노트 몇 개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게 좀 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대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곱게 님 말씀은 좀 물건 값이 조금 상한가를 치면 그때 판매를 하실 생각이라고 하신데요. 전략이죠. 전략. 네. 전략적인 되게 나쁘시네요. 좀 싸게 싸게 해서 위치분들 좀 많이 가지면 좋은데 비싸게 판다 그러시고 아노니스님도 많지 않나요? 노트 같은 거? 네? 노트요? 저요? 아니 저 없어요. 책상이 많던데 책상이에요? 산더미처럼 써야 할 텐데 진짜요? 그거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그건 비매품이라 가지고 판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굿즈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조만간 뭐 G마켓이라던가 옥션이라던가 이런 유명한 곳에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정은 확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쯤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준비가 되면 항상 카페나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판매되기 전에 우리 또 3주년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기도 전에 판매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배송 안내나 이런 것들도 내일 한번 또 나갈 텐데 배송부터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영어 나오니까 당황하시는데 정수재가 도입되면서 물시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물시즌이라는 개념이 유저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물시즌은 상위티어가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이아를 달 수 있었으면 이제는 200명이 달 수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레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그런 티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릿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레더를 할 수 있고 저는 레더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주시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참가하는 유저들이 늘어남에 따라 티어를 계속 조금씩 늘리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늘어난다고 할지언정 점수가 미달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점수가 미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것을 이제 물시즌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꼭 나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로 지금 어선피스 우리 좀비고등학교 유저 간담회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선피스 대표님께서 오늘 맛있는 거 회식하라고 허락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라고 채팅방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아마 보고 계실텐데, 식시켜주세요!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우리 윤꽃게님, 들컥님, 아더니스님, 악어머님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바로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5개 남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깜짝 발표와 불쇄 시장식을 한 후에 가스 쿠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채팅창에 예가 되게 많네요. 자, 솔밥님! 어선피스 회사의 왕! 그리고 인성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회사의 왕은 좀... 아, 뭐라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어선피스는 모두가 되게 평등합니다. 이게 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라 서로 각자 멤버로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따로 하긴 없고, 그라마 있다면 대표님 정도겠죠. 하지만 이제 뒤에 질문. 인성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인성 좋으신 분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도록. 다 한 손가락씩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버그드컹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아, 아니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뭔데요? 네? 왕은 없는데 여왕님은 계시다고요. 여왕님? 픽셀, 픽셀 드라마가 아니라 썸코믹스에서 아,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큰일 나실 텐데.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이거 편집, 편집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라주세요, 라인게츠님. 이거 어드니스미 제 목소리 따라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크믹셀 드라마는 제가 맞아요. 네, 여왕님 없어요. 여왕님도 없어요. 없어요. 다 없는 걸로. 큰일 날 뻔했어. 자, 암튼. 인성 조합. 어선피스의 왕은 없어도 이제 대표님이 유일하게 못 이기는 사람이 이제 블러드곰님이니까.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또 거기 또 좀. 그런 이야기 하시면 또 블러... 아무튼 이것도 잘라주세요. 네. 어, 뭐 이상한 이야기를.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자, 대장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왕은 그냥 뭐 저기 뭐야. 어, 우리 좀비 유저분들. 유저분들이 왕이십니다. 크아... 혼자 착한 사람 다 하고 있지 진짜. 인성리스, 인성리스. 뭐, 좀뿐. 인성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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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년초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샤이닝펄 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 배만으로. 아, 하나 위에. 네. 네. 근데 일단 샤이닝펄 님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셔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추측을 막 해주시던데. GM은 아니세요. GM은 아니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죠? 좀비고 팀은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회계 담당. 뭐, 요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오피스 매니저이시죠? 오피스 매니저. 네. 오피스 매니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좀비고 사무실에는, 어섬피스 사무실에는 좀비고 개발팀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멤버가 19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도 우리 멤버, 어섬피스 멤버들을 다 사무실에 캐릭터로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서 좀비고 개발팀은 아니지만 NPC로는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아무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신지 한 세 달 정도 되셨나요? 다섯 달이 됐나요? 네. 아마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신입이신 것 같아. 1년 반 동안 신집인 저도 있네요. 아, 뭐. 그러게요. 왜 신입이세요, 아직?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 SP태규님. 좀비고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쁠 때와 힘들 때가 언젠가요? 각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윤꽃게님 어떠세요?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어, 일단 기쁠 때를 먼저 바르고 싶은데. 네. 가장 기쁠 때는 이제 당연히 새로운 스킨 같은 거 출시됐는데 뭐 이쁘다고 하실 때. 아, 스킨 칭찬? 네. 근데 힘들 때는 이제 컴이 구리다고 안 살 때. 아, 스킨을 찍으셨는데 유저분들은 이거 컴 구림 안 삼? 이렇게 했대요. 아, 이게 컴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땐 뭐 마음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유저분들의 선택이죠. 우유들컹님. 네. 제일 힘들 때와 기쁠 때가 언젠가요? 마찬가지로 제일 기쁠 때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업데이트가 반응이 좋을 때. 음, 그쵸, 그쵸. 고생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기분이 안 좋을, 아니, 슬플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한, 저희 의도와 다르게 안 좋게 평가받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쵸. 사실 스킨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참 어떻게 보면은 새끼 같은 캐릭터인데, 선호도에서 조금 약간 싫어하실 때 마음이 좀 아프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버그들컹님은 어떠세요? 네. 가장 깊을 때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 스토리보드를 냈을 때.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동시 접속자도 쫙쫙 올라가고. 쫙쫙. 쫙쫙. 플레이를 하시고. 네네. 네. 그런 거 직접 또 저희가 보기도 하고. 네네. 그럴 때 가장 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거를. 네. 이제 그렇게 즐겨주실 때. 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보다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죄송한 점인데. 네. 이제 플레이하면서 많이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네. 힘들어하실 때. 네. 그럴 때 많이 죄송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악어모님도 제일 기쁠 때와 슬플 때. 슬플 때? 어쨌든 언제죠? 어젠가요? 어젠. 어제 뭐였죠? 아니 그냥 드립친 거예요. 드립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 대 맞을게요. 드립커피로 맞아야겠는데요. 와. 저는 일단 힘들 때는. 네. 빨리. 지금. 힘들 때는 지금이 제일 힘든 거. 방금 그런 개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든 거 같고요. 네. 그렇죠. 가끔 그리고 저런 거에 이제 제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을 때. 자존심이 상하시고. 그렇죠.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고. 사실 뭐 여기서 지금 프로그래머는 버그들컥님. 우유들컥님. 버그들컥님하고 젠데. 네네. 개발팀에서는 저런 게 막 수시로 막 들려와요. 저런 게. 네.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자리가. 바로 뒤에 있는데. 네. 여간 고역이 아니세요. 그렇죠. 네. 좀 저럴 때 좀. 기쁠 때는 다들 얘기했듯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업데이트. 스토리 모드가 이제 업데이트 된 날은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이나 서버 부활을 걱정을 하면서 밤에 같이 남아있기도 하고 야근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도 사실 스토리 모드를 내거나 할 때는 정말 기분 좋게 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한마디로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사실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재밌다 재밌다 해주시면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업데이트하고 또 픽셀 드라마도 올리고 이런 것들 콘텐츠들 선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해주시고 막 그러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 안 좋을 때는 뭐 딱히 없어요. 저는 항상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안 좋을 때가 없습니다. 악어모님. 왜 이렇게 다 째려보시죠 지금. 입이 간지러워서. 입이 간지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구라니스. 구라니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자. 이제 질문 두 개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백설연님. 흠. 흠. 저. 흑씨. 어썸피스 제작자분들 중에서. 게으름. 피우거나 방해되는 분이 계신 나이규. 혹시 악어모님. 박은 방해되어. 방해되어. 박은 방해되어. 방해되어. 아니 제가. 제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예요. 게으름 피우는 건 아닌데. 아덜티스. 자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있죠. 누가 자죠. 구구가자죠. 누가 자죠 아덜티스님. 근데 이게. 게으름 피우는 없는데. 네. 방해가 되는 분은 있어요. 사실은. 누구요. 좀비고내 과학자. 좀비고내 과학자. 좀비고내 과학자님. 좀비고내 과학자님. 뭐 일하는데 자꾸 인터넷 끊으시고 그러시는데. 이 자리는 길어서. 저도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좀비고내 과학자님이.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쉴 때. 게임을 한두 판씩 하곤 하는데. 이게. 패배. 게임에서 패배하고 이러면. 인터넷 이런 걸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미 한번. 그런 걸 당하신 적이 있어서.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마 내일 출근하시면. 또. 얘기했다고 또. 한 대 맞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팔 같은데. 끊어지시고. 뭐. 게으름 피우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여기 돈 받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괴롭힘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전이죠. 네. 실전이죠. 우리 집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죠. 맞아요. 그런 분들. 그 좀 약은. 적당히 하고 집에 가셔도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다음 질문. 님 씨알 님. 남 씨알. 남 씨알 님.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은 BGM 중에서도 좋은 BGM이 많던데. 특히 상점 부금. 혹시 그 BGM들도 유튜브 업로드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신나는 BGM은 꼭 드려주셨으면 하네요. 네. 좋습니다. 상점 BGM은 저희가 완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부 픽셀 드라마라던가 프로모션 영상에서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한. 저희가 한마디로 오리지널 OST가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음악들은 저희가 올리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구매를 했으니까 쓸 수는 있고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거지만. 저희가 좀비고만을 위해서 제작을 요청한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부 올라오지는 않지만. 상점 BGM의 경우에는 오로지 좀비고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와 정말 길었어요. 생각보다 기네요.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이제 빠른 진행을 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악어모님부터 한번 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저희도 이제 유저들이랑 되게 소통을 자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오랜만에 이런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질문을 못 들어드리는 점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기회는 또 우리가 또 자주 마련을 해야겠죠. 이거 외에도 피드백 같은 거 저희가 그 가끔 이제 유저분들이 버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을 하니까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버그들컹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아 네. 네. 이게 전부터 이렇게 간담회를 하자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진짜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실시간 1위 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되니까 참. 영광스럽죠. 우리 좀비고 학생분들도 우리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은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 좀비고 개발팀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물론 따끔한 질책이나 어떤 비판 같은 것들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격려의 응원, 메시지들 이렇게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노력하는 좀비고 개발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두컹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런 자리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저 간담회 같은 행사를 여러 번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융옥계님 어떠셨어요? 뭐 앞에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처음 시킬 때는 제일 먼저 시키더니 마지막인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일단은 같은 의견이고요. 되게 상투적이시네요. 그리고 이게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어썸패스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많이 모르시는 분도 그런데 많으신데 질문이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좀 멋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이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알아서 챙겨드셔야죠. 오늘 남자가 남자라는 걸 밝힌 것만 해도 얼마가 지금 대단한 성과죠. 아까 게임하면서도 계속 언니 언니 하면서 꽃게 언니 하면서 누가요? 저희랑들이. 꽃게 언니. 앞으로 그러면 윤꽃게에서 닉변 하시는 걸로 꽃게 언니로. 저는 남자입니다. 네. 그럼 꽃게 형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주셔서. 네. 아무튼 이제 2부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2부 순서 계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미리보기 깜짝 발표인데요. 자. 이제 사실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예측도 안 되실 거고요. 음.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를 해드리는 건데. 자. 깜짝 발표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댓글로 추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직. 네. 제 질문이 아직 들리지가 않았나 봐요. 아직 안 올라오는데.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드디어 좀비고등학교가 덩국 서점에 만화책을 출시합니다. 우와. 우와. 자. 표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짜잔.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지. 뭐지. 저거 뭐지. 맨 앞에 있는 쟤 뭐지. 남동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자. 자. 코믹스. 좀비고등학교 코믹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밑에 겜툰이라고 적혀있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겜툰이라는 전문 코믹스 업체가 있어요. 그 만화책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림 작가 글 작가 전부 다 겜툰 쪽 분들이 맡아주셔가지고 저희 IP를 가지고 만화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만화책은 아무래도 공식 설정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맨 앞에 보시는 주인공도 완전 처음 보시죠. 이제 저 만화책을 위해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대략적인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맨 앞에 있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한가람인데. 이제 한가람이라는 친구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시골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좀비고등학교로 빠져들게 되는 어떤 환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좀비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가람이라는 학생은 실제 현실에서는 좀비고등학교 유저였어요. 그래서 이 좀비고등학교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채로 좀비고등학교의 좀비 사태가 벌어지기 전으로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비사태 막아야지. 그거를 저 만화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면 꼭 사서 보시고요. 한 권에 만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800원인가.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어린이날에 출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쪽 그 겜튼 쪽에서 그림이나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6월 초쯤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약 판매 이런 것도 할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 또 다시 한번 카페나 이런 뭐 게임이나 뭐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폰도 들어있으니까요. 안 사면 안되겠죠. 네. 누가 된다고 했죠. 아무튼 그래서 만화책 전국 서점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그다음에 또 영풍문고 반디앤 루이스? 뭐더라? 반디앤 루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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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에 많이 안 가보셨네요. 네. 저 많이 안 가요. 저는 전자책 보기 때문에. 저는 리디북스를 보기 때문에. 아무튼 전자책으로는 안 나와요. 네. 아무튼 그럼 전국 서점에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네 서점도 나온다네요. 만화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신규 업데이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상이 안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자율학습에서. 뭘까요? 아직도 지금 만화책 쿠폰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소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우리 좀비고등학교 광장 다들 들어가 보셨죠? 네. 근데. 네. 여기 어린이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교실동도 있고. 그다음에 본관. 지금 쓰지는 않지만 본관도 있고. 뭐 이렇게 건물들이 쭉 있는데. 기숙사는 당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동쪽으로 갔을 때 길이 더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볼 수 있는데 길이 막혀 있잖아요. 빨콘으로. 그렇죠? 거기를 열어드릴 계획입니다. 자. 기숙사를 처음으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기숙사 광장구지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너무 큰데? 자. 옆에 하단에 있는 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 일단은 넓은 정원 산책로들이 보이는데. 일단 사전에 말씀 미리 드릴 것은. 완성된 디자인이 아니에요. 형태는 비슷하겠지만. 디테일 작업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고. 준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구경을 하셔야 되고요. 저기 넓은 길들이 보이죠. 그리고 중앙에 계단도 보여요. 올라가면 넓은 공터가 나오죠. 공터 쪽으로 조금. 그런데 중간에 동상은 치울 거예요. 저기에는 이제. 왜냐하면 저 동상이 역사관에는 괜찮은데. 저기는 보통 동상은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살아있는 사람 동상은 잘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분수로 교체가 될 거고요. 저기는 보이는 양쪽 위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기숙사 건물이고요. 옆에는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또. 공터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어요. 옆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볼까요. 오른쪽 이동하면은 보이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하얀 건물은. 선생님들이 숙식을 하시는 건물입니다. 교사동이죠. 자. 교사동이 저쪽에 있고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것은. 체육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갖 체육시설이 들어있는. 첨단 체육시설. 네. 그 설정으로만 들었던 그 건물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특이한 건물이 하나 또 보이죠. 저것은. 우리 또 문화부 동아리 친구들이 쓰는. 연극. 발레. 패션쇼라던가. 음악 연주회.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문화부를 통채하는. 그런 문화부 학생들이 쓰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 화단도 보이는데. 아마 저건 원예부가 관리를 하는 곳이겠죠. 딱 봐도. 그 위로 가면은. 암벽등반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암벽등반부도 있어요. 암벽등반부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있어요. 근데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구경해보실 수 있는 맵입니다. 이거는 뭐 언제 업데이트 될 건지는. 비밀인데요. ㅋㅋㅋㅋ 왜냐하면. 저희가 저쪽. 기숙사 부지에. 공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잘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기숙사 부지가 완성이 되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업데이트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깜짝 발표는. 저렇게. 기숙사 부지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또. 저희가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하려고 하는. 큰 업데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싱글 스토리 모드를.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싱글 스토리 모드. 와. 와. 여러분 일생겼다. 와. 와. 야근하자. 막. 악어본 이래라. 악어본 이래라. 네. 튜토리얼 해보셨죠. 그런. 감염 모드 튜토리얼 느낌의. 확장형으로. 저희가 싱글 모드를.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럼 싱글 모드를.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뭘 싱글 모드로 한다는거지. 궁금하실텐데.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1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고나래 친구. 우리 정동석 친구. 곽준형 친구가. 처음에 같이 있었죠. 근데. 곽준형 친구는. 어. 현지. 찾으러 갔고. 그 다음에 고나래 친구와. 정동석 친구는. 본관에 남아있었죠. 근데. 그때. 고나래와 정동석이. 본관에서 남아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고나래로 플레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와. 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막판에. 에피소드 3에서. 옥성에서. 교장 선생님. 멈춰주세요. 이런 걸 막 했죠. 왜 그렇게 됐을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걸 싱글 모드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요. 자. 올해 안에. 그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커스텀 룸을 좀 개조를 해서. 커스텀 룸하고 목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커스텀 룸 대대적인 좀 개편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숙사 커스텀 룸.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는데. 모든 유저분들께 기숙사 방을 하나씩 할당해 드릴 거예요. 하나씩 방을 드릴 거예요. 와. 그럼 그 방은 뭐 하냐. 방에. 우리 픽셀 드라마에서 보셨죠. 유리 룸메라던가. 유리라던가. 동진이라던가. 혹은. 조현빈의 방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막 보면. 방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취향대로. 액자도 달고. 침자도 놓고. 탁자도 놓고. 꾸미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너무 상주적으로. 이래라. 누가 만드나요? 뭐. 우리 다같이 만들어야죠. 그거를 올해 안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저희 정말 할 거 많아요. 진짜 할 거 많고 바쁜데. 뭐. 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반응 완전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굿굿. 대박. 오오. 이러고 계세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올해. 이거 외에도. 당연히. 올 추석에도 뭐. 히어로즈 에픽2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컨텐츠들. 잔뜩 잔뜩 준비하고 있으니까. 1년 내내. 2017년은 좀비고로 가득한. 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야근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하하. 하하. 저희는. 대표님의. 해식비를. 결국. 얻어내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저. 얼만지는 비밀인데. 어쨌든. 하하. 저희가 넉넉하게 뭐든 먹을 수 있는. 해식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아무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예정 시간보다. 방송을 늦게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즐겨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쿠폰 때문인 것도 물론 알지만. 자. 쿠폰을 드려야겠죠. 근데 쿠폰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 정말 인사를 하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아도리스님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사를요. 뭐. 좋다 좋다. 소감을 이야기해야 되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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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어서만 간담회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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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쿠폰 공개해주세요. 자. 이제 뭐. 동접 빠져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자. 그 선착순 5만명 한정이니까요. 빨리 가서. 가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 뿅.